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2장 요비 대답하여 가로대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축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놓게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서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우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변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여랑의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망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빚없이 캄캄한 대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등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계율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조치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조칠진데 그가 정령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오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인이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반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의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느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부를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후폐함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안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풍금같이 그날을 마치게 없어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한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미돋고 가지가 바라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죄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에 달케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15장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대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하니하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애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지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열로하기도 하여 내 부침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웨이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과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하미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모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자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대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서가 험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험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미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랑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16장 욕이 대답하여 가로대 이런 말엔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띄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기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가녁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깨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려오지 말라 나의 부르지즘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7장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진이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일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 덜어 너는 내 아비라 구덕이 덜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데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18장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할 가로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오 그 장마간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오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억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는 창의의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기에 베풀렸으며 무더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의 거알이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나를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에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이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19장 욥이 대답할 가로대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한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위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간고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고 나의 멸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척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입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여기라 나를 불쌍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 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할 가로돼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오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오 그의 처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오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미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이 먹으니 그런지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다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드활이 쏘아 깰 것이오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오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이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21장 요비 대답할 가로돼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어 즐기며 그날이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야려는 괴율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조치리라 이러한 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돼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미 너의 경애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한이라 까닥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종기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상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줘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등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등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해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해 버리라 그리하면 전등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등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23장 욕이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한 것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음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회감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24장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기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배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에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수나기에 젖으며 가려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 단을 메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지지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 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제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암을 당하고 곡식이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이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25장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르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험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잊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다리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이인 인생이랴 26장 욥이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뉘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음영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디지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린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오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27장 요비 또 비사를 들어가로 돼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등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적고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지즘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르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오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미오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부치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을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오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구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오 눈을 뜬 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오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신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28장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흙암을 파하고 끝까지 군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로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신의 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 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불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변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의 경외함이 고치해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요비 또 비사를 들어가로돼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의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뼈턱 안에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바리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이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었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가 차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거친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사리 뿌리도 식물을 삶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지름으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오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뜨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온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워해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부르지지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쉬지 못한구나 환난 날이 내게 이마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예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버시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31장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등자해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못해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을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붙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하므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으치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멸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이랑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요베 말이 그치니라 32장 요비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남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오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요베에게 노를 바람은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하미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요벌 정제하미라 엘리오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요베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오가 바라나여 가로대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오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오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을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33장 그런즉 요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이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에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극리를 여겨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대를 회복할 것이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의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요비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느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34장 엘리오가 말을 이어가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반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애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요비 회방하기를 물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 텐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외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암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지즘이 그에게 상달케하며 환란받는 자의 부르지즘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아래기를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우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오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요비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제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다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